정부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유럽연합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4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탄소국경세 품목 확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설명, 통지서 작성 실습이 진행됩니다. 정부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녹록치 않습니다. 제조업의 공급망은 상호연결돼 있어 중간 납품업체의 탄소 배출량도 고려해야 하는 데다 탄소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가격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은 품목이 다양하고 방대한 만큼 유럽과 협의를 통해 세부적 지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SGI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저탄소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저탄소 제품 수요까지 이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 철강업계 관계자